wraz 와 씨누 Pablo 이렇게 스누 좋은 날이 되잖아 아이고 이거는 좋아 S.O 이 친구 아버님이 키우는 친구예요? 아니죠. 갑자기 그냥 내린다 온 거겠죠. 빨라. 어린 흔들 가지를 않아도 옆에 계속 붙어있지. 이사로 와야겠지. 이리 와. 아들 이리 와. 꼭 드세요. 어디 이리 와.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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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내가 어디 가를... 없을까 봐. 아들 다... 아들 이리 와. 아흐이느라! 야 이거 밥 벗어야 돼. 찾아온 적도 없어요?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르죠 우선 지금 나이도 한 살 남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밖에 나온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상처 같은 것도 안 보이니까 우선 이게 읽히면 나오는데 안 읽히면은 밖에서 오래 지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사람하고 관계도 되게 친근하고 그래서 밖에서 혼자 오래 생활을 하면 사람들 보면 긴장하고 좀 거리감 두고 그러는데 잘 지내는 거 봐서는 사람하고 지낸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전통곡에서 나왔는데요 검정색이 하얀색깐 그런 거 하는 게 빨래 한 번도 못 봤어요 아... 야... 맛있게 먹어라... 야... 맛있게 먹어라... 만들면서도 안 먹으면 어쩌나 하고 또 잘 먹으니까 다행이세요 그래서 예... 어우... 잘 먹으니까 좋다 다행이요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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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저러네...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투석하니까 힘든 거지. 투석하고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. 이사 와가지고 맨날 혼자 있었잖아요. 빌이 오니까 좀 좋지. 재밌잖아요. 왜 이렇게 따지세요? 아휴. 내일은 안 됩니다. 아휴. 내일은 안 됩니다. 만약 주인이 나타나서 가게 되면 서운하지 않을까요? 조금만 더는 하겠죠. 아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. 주인은 찾아도 되니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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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